여기까지 누가 오셔 여자분인데 1년 넘게 찾아다녔어 깜찍하게 여기 숨어서 내 딸 힘낼 내고 살아 니가 감히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골로 들어가지 않겠어 그 바지 어디서 샀어요?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요런 특이한 스타일 좋아해요 저런 스타일 우리 다 좋아하는데 남편감으로는 좀 별로 좋아 우리 동네가 맛집이 많잖아 스테이크 한번 먹으러 가면 깜짝 놀랐어 이 복장에는 스테이크 돈을 집으로 만들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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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만들게요 돈을 아니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잠깐 볼 수 있어요? 재미가 없는데 탁재훈 잡는 이가름이 나 살았다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 한번 해보면 어때? 사랑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돌아가 돌아가 다신 보고 싶지 않아 가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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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그만났나 내 슬퍼 돌아가 다신 보고 싶지 않아 고맙다